고향 아즈매 신진호 아이고, 이게 누군겨? 어디 아프나? 얼굴이 막 푸식푸식하네. 아따, 고마 쉽게 사서 산다는 거 그거 쉽게 생각하면 정말로 쉽은기라. 복잡하니 생각하면 막 골 때리는기지. 바람 불면 푸는갑다카고 바람 자면 자는갑다카고 그게 사는기지 뭐. 대갈 빼앗사매고 지랄케봐야 아무 소용없다카. 안주 멀어죽고 안하고 쌩쌩한 거 있는데 한 마리 굽어줄까? 야시제, 야시제. 나도 여자지만은 마 여자는 야신기라. 잊어버리서구마. 시고신기 여잔데.